성탄 전 오늘은 성탄 전날입니다 주님께서 내일 탄생하신 성탄절을 맞이하게 되는데 여러분 모두는 이미 주님께서 여러분 마음 안에 계시는 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우리 안에도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주님은 우리와 그렇게 동행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정체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이름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느냐도 결정되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은 여러분의 부모님들께서 그 부모님의 꿈과 그리고 소망을 담아서 여러분의 이름을 지어주신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름처럼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이름은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이름이고 사랑이 담긴 이름이고 소망이 있는 이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들어가면서 예수 크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주님이 오실 때의 사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가 이 마태복음을 기록하는데 마태의 관점은 유대의 관점, 유대인의 관점에서 기록했다 그렇게들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마태복음 안에는 유대인들의 풍습이 곳곳에 녹아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요셉과 마리아의 이런 혼인 과정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먼저 보면 18절에 보니까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나더니 요셉과 약혼하고 그런데 약혼이라고 하는 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약혼과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유대의 풍습 안에는 약혼이라기보다는 정혼 이것이 맞습니다 정혼 그래서 유대인들은 한 번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두 번 결혼을 합니다 첫 번째는 신부의 집에 가서 결혼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첫 번째 혼인입니다 이 혼인을 하면 정혼이죠 혼을 정했습니다 그러면 그 신랑 될 사람은 누구와 함께 살 집을 지어야 됩니까? 신부와 함께 살 집을 지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집이 거반 완성이 되어 가면 그러면 신부의 아버지가 그러면 이제 데리고 가서 그곳에서 함께 살아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거로서 혼인이 완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나 있는 곳에 너희를 오게 해서 나와 너희가 함께 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게 그 내용이 표현된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누구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부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주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존재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대개 이름을 보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의 이름을 보면 예를 들면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또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바요나 시모나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바요나라고 하는 말은 요나의 아들 요나의 아들 시모나 그런 의미입니다 바돌로메 하면 돌로메의 아들 그런 의미죠 바돌로메는 맹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돌로메는 사실 그의 이름이 아닙니다 돌로메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호칭일 뿐입니다 어쩌면 바돌로메는 이름이 없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언제 의미가 생기게 됩니까? 시에 보면 누가 그가 내 이름을 부르기 전에는 나에게는 의미가 없는 거죠 여러분의 이름을 누가 불러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의 이름을 누가 불러야 합니까? 주님이 부르셔야죠 여러분의 이름을 주님께서 부르실 때에 여러분의 인생에는 의미가 생기는 것이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그때 부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아는 것도 중요한데 주님께서 우리를 아는 것은 훨씬 중요합니다 삿개우는 주님이 오시는 것을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돌모아가 나무 위에 올라가서 주님이 지나가는 그 길 먼저 달려가서 돌모아가 나무 위에 올라가서 주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때까지의 삿개우는 그냥 천덕구르기 죄인 매국로일 뿐입니다 아무도 그에게 주목하지 않습니다 가치 없는 인생일 뿐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돌모아가 나무 지금 뽕나무로 전에는 기록되어 있는데 그 뽕나무가 아니고 돌모아가 나무라고 우리가 다시 정정해서 해석했는데 그 삿개우가 있는 돌모아가 나무에 이르러서 주님께서 삿개우야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주님께서 삿개우의 이름을 부르셨을 때에 비로소 삿개우의 인생에는 새로운 의미가 부어진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그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오시는 주님께서 왜 오셨습니까? 예수는 왜 오셨습니까? 임마누엘의 이름을 가지고 왜 오셨습니까? 오신 이유는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까?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까? 목도 아픈데 빨리 대답하십시오 누구 만나러 오신 것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만나기 위해서 나를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만나러 오신 주님을 우리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맞이해야 되겠죠 그것을 영접이라고 하는데 이번 성탄은 꼭 주님을 영접하는 성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된 곳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된 곳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했죠? 여호아라고 구약에서는 여호아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 여호아라고 하는 이름을 입에 내는 것을 불경한 일로 생각해서 우리가 아버지의 이름을 막 부르지 않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이름을 막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아라고 하는 이름이 단어가 나오면 그 단어를 소리내서 그 단어로 잊지 않고 주님이라고 읽었습니다 주님 그래서 여호아라고 하는 음가가 정확한지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야회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여호아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예후아라고 하고 그래서 정확한 음가조차 잃어버릴 정도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그들은 소중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여호아의 이름이 처음 알려진 사람은 모세입니다 모세가 미대한 광에서 양을 치면서 양떼를 서쪽으로 몰아서 하나님의 삶은 호랩에 이르렀을 때 놀라운 사건을 목도하게 됩니다 그 사건은 가시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 가시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않으냐고 계속 그 불 속에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생각하기를 내가 이 신기한 광경을 내가 가서 보리라 그래서 가시떨기나무 아래로 갔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그곳에서 들렸습니다 너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 말씀이 들려진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급해서 해방시키라는 그런 소명을 모세에게 주게 되었습니다 소명을 받은 모세는 여러 번 핑계를 댔는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겠습니까 무엇이라고 말하리까 그렇게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당신의 칭호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 다시 말해서 신의 성품 중에 가장 으뜸인 자존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이름을 모세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셨고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느니가 나의 영원한 이름으로 대대에 기억할 나의 칭호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면서 나는 너희를 구원할 해방자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성탄을 맞이하기 전에 우리는 주님의 이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주제는 주님의 이름입니다 오신이의 이름 어떤 이름을 갖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맞이해야 될 그분의 칭호는 예수입니다 예수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를 우리 죄에서 구원하실 분 다시 말해서 예수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구원할 자, 구원자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는 여러분의 구원자로 여러분에게 다가오신 줄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천하에 어떤 다른 이름으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그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예수의 오심은 특이했는데 인간의 방법으로 오신 것이 아니고 성령의 성령으로 잉태되었고 그리고 요셉은 그 잉태된 마리아를 의로운 사람이라 조용히 끊고자 했습니다 만약에 요셉이 마리아가 나와 아무런 일도 없었는데 마리아가 애기를 가졌습니다 이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은 나사렛 예수인데 나사렛은 갈릴리 주변에 있는 마을 중에 하나입니다 아주 작은 마을입니다 옆집에 누가 사는지 숟가락이 몇 개인지 밥그릇이 몇 개인지 다 아는 처지입니다 큰 동네가 아닙니다 그런 동네 안에서 마리아가 이렇다라고 하는 말을 입만 열면 마리아는 즉시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 그 마리아에게 해가 돌아갈까 염려되어서 조용히 끊고자 했다 아마 마리아에 대해서 요셉은 분명히 알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사학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요셉은 마리아를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많은 마을 사람들이 많은 동네가 아니고 적은 동네이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마리아가 커오는 것도 봤을 것이고 그리고 마리아의 품행이라든지 마리아가 어떤 사람인지 요셉은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요셉의 마음속에 마리아라고 하는 마리아의 인품이라든지 인격은 절대로 그럴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고민할 때에 가브리엘이 요셉에게 와서 내가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고 그리고 마리아가 요셉과 함께 거하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하신 일 중에 가장 가장 위대한 일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진창 같은 죄악으로 가득한 이 땅 이 땅에 하나님이 오셨다는 것이 가장 큰 사건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회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현재일 수도 있고 여러분에게는 기쁨이 충만한 일상의 삶이 날마다 펼쳐집니까? 날마다 행복합니까? 날마다 너무 좋아서 기뻐서 잠이 안 옵니까? 우리에게는 아픔도 있고 근심도 있고 걱정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죄를 지은 것 때문에 두려움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오시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일을 맞이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목사는 다를 것 같은데 목사도 다르지 않습니다 저쪽 아산지방 성학교에 담임하셨던 이종용 목사님 그분이 아파트 꼭대기에 올라가셔서 투신 자살을 했습니다 와, 목사가 저럴 수 있어? 목사가 저러면 돼? 멘붕이 왔습니다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그런데 그에게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엄청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를 인정하는 사람은 없었고 아무도 없었고 그는 그렇게 쓸쓸하게 갔습니다 어떻게 됐을까? 참 걱정되고 염려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목사든 성도든 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그 속에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가 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안에 구원자가 계시느냐 여러분 안에 구원자가 계시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목사라고 해도 그 안에 예수가 계시지 않고 그 안에 하나님 나라를 향한 믿음이 없다면 그는 그렇게 망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에는 반드시 예수가 계셔야 합니다 나의 구원자 나의 구원자 예수가 우리에게는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슬프면 어떻습니까? 조금 어려우면 어떻습니까? 조금 아프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몸을 가지고 영원히 사는 것도 아니라면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이루는 영원한 생명의 사람이라면 좀 불편함은 어떻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구원자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안에 구원자는 반드시 계셔야 합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예수는 여러분 안에 계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그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한 우리 주님의 거룩한 이름이었습니다 구원자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는 누구입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는 관계 있는 이름입니까? 그 이름이 여러분 안에도 계시고 여러분 밖에도 있고 여러분 주변에도 있고 위에도 있고 아래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온통 예수의 이름에 쌓여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두 번째 칭호는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서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은 특별히 그분의 특별한 품위를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저는 이 임마누엘의 이름을 듣게 되면 가슴이 띕니다 가슴이 띄고 가슴이 뭉클해지고 나 같은 것과 주님이 동행하셨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네 주님이 나를 살펴주셨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고 하시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임마누엘이 그런 이름입니다 어떤 한 여인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당시 법으로는 투석형입니다 돌로 때려 죽여야 합니다 그 여인은 마을 공터에 내팽개쳐졌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향한 어떤 동정의 눈빛은 찾아볼 수 없었고 모두 심판자가 되어서 다 묵직한 돌멩이를 다 하나씩 손에 들고 있는 힘을 다하여 던지기로 작정한 그 무서운 눈빛들이 그 온 공터에 가득했습니다 그때 그곳에 나타나신 분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여인, 죄 많은 그 여인 옆에 앉으셨습니다 여러분, 여인이 아무리 커도 예수님보다 크진 않겠죠 남자가 좀 크니까 돌을 던지면 누가 맞을 확률이 더 많을까요? 1번 여인, 2번 예수님 그렇죠 확률상으로 보면 예수님이 맞을 확률이 더 많은 거죠 그렇게 막아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땅바닥에 글씨를 쓰고 묻는 그들에게 너희 중에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쳐라 그리고 그 자리를 벗어난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또 앉으셨습니다 이제 만약에 그들의 마음속에 감동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돌은 날라들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자리를 벗어나야 될 텐데 우리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그 자리를 벗어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러니 그 주님을 우리가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고 어찌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수 있으며 어찌 그분의 말씀대로 살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죄 많은 사람들의 벗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나는 죄인의 벗이다 그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뭐라고 부르신지 아십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나의 벗이다 너희는 나의 양이다 너희는 나의 신부다 이렇게 불러주셨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이름을 가장 볼품없는 자에게 가장 아름다운 이름을 주신 분이 예수 크리스도입니다 마개사단의 자식인데 너희에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부어주신 분이 예수 크리스도입니다 인마누엘의 주님 그분이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인마누엘의 주님은 언제나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언제나 여러분과 동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이 말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마는 그러나 인마누엘의 주님의 성원은 여러분을 통해서도 이루어졌고 저를 통해서도 이루어졌습니다 앞으로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인마누엘의 이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크리스도의 신부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모두가 예수 크리스도를 영접하는 그런 은혜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크리스도를 아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크리스도를 아는 분들이 계시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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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크리스도를 아는 분들이 계시기를